저도 왜냐하면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봐준다고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잘 봐주지 않으면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. 어머니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. 왔다 갔는데 감기 걸렸어요. 이런 거 하면. 내가. 저는 옥수수를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옥수수를 막 먹고 있는데 우리 테리가 할머니 닮았는지 옥수수만 보면 자기도 막 달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먹으면 안 될 때인 것 같아. 좀 한 달 전인데 먹다가 얘가 막 달라 그러니까 뛰어가지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했다 보면서 우리 이모님이 내려오셨어. 그래서 내가 혜리 엄마 보면 안 돼 옥수수 줬다 그러면 또 지적하니까 준 거 말도 안 해야 돼 라고 말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또 먹고 있는데 애기가 달라 그래서 내가 내가 얘가 자꾸 달라 그러는데 이거 줘야 되니 했더니 어머니 지난번에 변 봤을 때 옥수수 7개 나왔어. 와 대박. 증거가 나왔구나 증거가 나왔어. 아직 소화가 그거를 분해시키지 못할 때 내가 옥수수 한 7개를 줬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머니 그 7개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었으면 나한테 말은 안 한 거야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애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 조카들이 셋이에요. 근데 사실은 처음에 하나였을 때 우리 집에 놀러오고 저희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고 이럴 때 너무 좋았죠. 근데 이제 3명까지 태어나니까. 흔해졌어. 그러니까 아니 흔해진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또 저희 엄마도 아빠 돌아가신 지가 지금 14년 차인데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적응이 된 거예요. 근데 또 우리 언니 새언니나 우리 오빠는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청송에 가면 휴가를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. 왜냐면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냥 마당에서 복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근데 우리 엄마는 너무 그게 힘들죠 사실.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파괴라고 하면 안 돼. 뭐라 그래야 되지? 침략, 침략. 어쨌든 간에 그게 무너지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제가 정말 몰랐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약간 지금 임시보호격이긴 하지만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. 근데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요.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밖을 못 나가요. 제가 진짜 밖에 좋아하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제가 잠깐 일하러 갔다가 이제 원효 씨가 보고 있을 때 들어오면 원래는 저희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들어오면 막 이렇게 스킨 뽀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들어오자마자 내가 어떻게 했을까 오후만 지금도 녹화하면서 계속 그 강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강아지가 중요한 이게 아니라 나와 생활을 함께하는. 그러니까 내 생활에 패턴이 있는데 누군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. 맞아. 그런 것 같아요.